유치원 하원을 하고 놀이터에 놀러 왔어요. 엄마한테 말을 안하고 몰래 사탕도 먹고 있습니다. 괜찮지? 아 무서워? 진짜? 아 무서워? 바닥에 물어 나갔어. 맞아, 로니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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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, 똥이야 똥. 유치원 하원을 하고 집으로 바로 안가고 놀이터에 놀러 왔어요. 로우니가 이런 땡땡이라도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말을 안하고 몰래 사탕도 먹고 있습니다. 내려갈 수 있어요? 로나 괜찮지? 소리가 굉장한 소리가 나서 괜찮지? 아빠 내려오라고? 너가 올라오는게 빠르지 않을까? 로나 그 끈 위에 밟고 올라가야지 백곤소년이 이로운 슈퍼파워 이로운이 왜 그걸 못해 놀이터에서는 슈퍼파워 이로운이 아니잖아 놀이터에서는 슈퍼파워 이로운이 아니야? 맞아 슈퍼파워 이로운 놀이터에서는 조심하는 게 맞아 신발은 왜 그래? 타자고 이건 시소야 로운아 시소 타보자고? 좋아 올라가봐요 안 올라가 올라옵시다 해봐봐 슈퍼파워 이로운씨 힘을 내보세요 똥 마요 뭐? 똥 안 마요 로운아 응? 안감하려? 응 아니야 안감하려면 얘기해야 돼 알았지? 응 탈 수 있어 꽉 잘 꺼 허허헣허헣헣허헣허헣 이야아 살 살할게요 무서우면 얘기해 꽉 세게 안 무서워? 응 꽉 잡아 응 와 무서워 으흐흐흐 안 무서워 안 무서워? 응 너 왜 이렇게 용감해졌어 진짜? человек 안부 Flex 재밌어? 누워봐봐 누우면 더 재밌어 살짝 잡아줄게요 살짝 누워볼게 누워봐 편하게 누워봐 무서우면 바로 멈출게 알았지? 하지마 하지마? 응 알았어요 그럼 앉아있어 준비 시작 슈욱 아빠 같이 타자 같이 타자고? 로운치 잘 타는데 혼자 응 너 근데 자세가 왜 이래? 알았어 알았어 슈퍼파워 이로운치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놀이터에서 슈퍼파워 놀지 않아 아 놀이터에서 슈퍼파워를 하면 안되지? 위험하니깐 좋았어 아빠랑 같이 탈까 그러면? 좋았어 준비 시작 이게 뭐야 안 무서워? 응 진짜? 이야 영광한데 슈퍼파워 이로운 맞네 대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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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자 이리 와봐 돌멩이가 어딨나 로운이 좋아하는 돌멩이 나뭇가지 돌멩이 어디 갔나 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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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이야 똥똥 에앱 아야 개똥 손 닦자 잠깐만 이리 와봐 개똥이요 어 개똥이요 어 아우 진짜 엉헴 이게 또 이거요? 알겠어요 아주 멋진 자세에요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차에서 물티슈랑 소독제로 좀 꺼내가지고 손 좀 닦게 잠깐만 온나 너가 만진거 아까 뭐였는지 알아? 응 아까 뭐 만져서 아빠가 지금 손 닦는거야? 됐어 똥을 맞히면 어떡해 똥을 아우 진짜 우선 임시 조치로 닦아놓고 로나 이거 손가락 절대 입에 건드리면 안돼 알았지? 입 아슬아슬하다 지금 줘 절대 로나 아빠 봐봐 이쪽 손 입에 넣으면 안돼 얼굴 만지지마 왜 안돼? 세균이 남아있어 맞았어요 똥 속에 있는 세균이 들어있어가지고 안돼 알았지? 응 다섯개 다섯개가 있어 이거 어디에 있을까? 던져 그거 안 던질거야? 응 그건 보물이야? 응 어디에 넣을까? 거기에다 던져봐봐 로우니가 아빠 기장님 어디에다가 넣을까요?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닷속에다가 한번 던져볼까요? 네 준비해 시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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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치? 들어가고 싶어? 응 들어가자 로우니 응 가자 가자 아이스크림 좀 사세요 좀 사세요 어떤거 드릴까요? 아이스크림 12개 주세요 아이스크림 12개 주세요 아이스크림 12개 주세요 여기 아이스크림 앞에서 여기는 뭐 드릴까요? 동그란 하얀공 5개 주세요 네 네 여쭤보고 오세요 하나 둘 넷 다섯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네 이제 아빠가 기량지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그란 사탕을 파는 가게에요 동그란 사탕 드세요 동그란 사탕 몇개 드릴까요? 다섯개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섯개를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돈 있어요? 네 돈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 가짜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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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요? 어 또 하나 또 쳐 보세요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잘 쓰세요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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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portion 빨개 let 난 고래 고래還有 요러우니에게 고래 소리를 지르지 나는 고래고래 how to hold it 아 별로니? 재미없었니? 응 응 puzzles 세운하다 더빛 ENT 연주 안 눌러야지요 그렇지요 닫 뭐야? 아빠 죽고 있는거야? 가까이 가고 또 놀자 뭘..야 한시간 놀았잖아 한시간 로우나 아빠 손 너무 쎄어 잠깐만 로우나 잠깐만 아빠한테 말할때 화내면 안돼 그렇게 말하면은 아빠가 못 알아들어 비돌이 빨리 와 아빠 가야돼 이제 야 한시간이나 놀았으면 됐지 뭘 더 놀아 한시간이 너무 짧잖아 아빠한테 그렇게 소리지르는 행동은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알았죠? 다시 이쁘게 말해주세요 그거 좋지 않아요 한시간이 짧지 않지 원래 로우나 우리 유치원 갔다가 집으로 바로 가 안가 집으로 바로 가 안가 어.. 한시간 놀았는데 너무 짧대요 역시 아이들의 시계는 다르게 가나 봐요 로우니와 좀 진솔한 시간을 갖고 집으로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나 이리 와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됐어? 이리 와봐 손 어 갖고 가자 로우나 기분 좀 풀렸지? 안 풀렸어? 풀기로 했잖아 자아 맞았어 횡단보도에서 아빠 손 아주 멋진 자세야 아빠가 걸어가고 있을 땐 멈추고 맞아요 잠깐만 로우니가 조금 삐져서 집에 갔다가 자전거 끌고 다시 나왔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놀고 저녁 먹을 때까지만 놀고 들어갈 것 같아요 엄마는 좀 쉬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보고있나 로우니 엄마 야 잘 타네 이제 제법 잘 타네 잘 타네 뭐라고? 1층? 엘리베이터도 타야되는데 엘리베이터도 타야되는데 아 위로 올라가서? 그래 빠르게 가야돼 빠르게 우르막길이라서 고 고 고 고 달려 하하하 하하하 가자 아빠 늘어주고 있어 아빠 생각보다 엄청 엄청 오래 놀아서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어디 보여줘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재밌었지? 응 근데 너무 밝은데? 너무 밝아요 좀 깜깜이가 오고 있잖아 근데 카메라 보기엔 너무 밝아 그래 카메라는 좀 밝게 찍혀 원래 우리 또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응 자 알았지? 아침인 거 같아 벌써 아침인 거 같아 자 이쪽으로 가자 오늘 유치원 하원우 신나게 노는 거 성공적으로 아주 로훈이가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한 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